편 안 먹고 대결하는 오늘의 라운딩, 왕자의 게임은 총 9개의 홀이면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2개의 홀에서는 편 먹고 치는 복식 대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스코어 역시 개인 점수로 합선됩니다. 오, 멋있는데? 오, 엄청난 사이즈. 여기 웃기로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주인님 결정만 했죠. 무조건 1위로 찾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번에 도전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자, 강력한 1위 후보. 와, 굿샷! 굿샷, 굿샷, 굿샷. 보지도 않네, 정진이 형. 와, 굿샷! 굿샷, 굿샷. 와, 보지도 않네, 정진이 형.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굿샷. 굿샷, 굿샷,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이 I was thirsty and I won't